오늘은 필리핀 휴일이라 저희 가족은 지금 SM Seaside에 왔습니다. 아들이 휴일날은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아들 데리고 놀만한 곳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저희는 여기 블루비틀이란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. 티켓을 했고요. 생각보다 정말 비싸서 깜놀 정말 놀랐습니다. 한 사람당 520페소.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근데 뭐 안에 들어가면 팝콘하고 기타 스낵 같은 게 제공이 무료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렉터스 클럽 여기가 C사이드가 좋은 게 경치가 Resigual. 나비 치 Ark 바다가 보이시나요? 아... 여기... 오고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경치 하나는 좋습니다 유광 좋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점심을 먹으려고 왔고요 이름이 뭐지? 본태주 본태주 저는 라면을 시켰습니다 일본 라면 일본 라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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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 고추 ž 칸 한국 고추 간 한국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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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